이전 시간에 명령을 순차적으로 실행시키는 방법 semicolon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구분하는 구분자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람의 언어에서는 점과 같은, 구두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해볼 것은 지금 우리가 작업한 것 dummy라는 디렉토리에 hello.txt를 넣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실수로 cddummy가 아니라... cd... 이렇게 실수를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? dummy가 아니라... 어떻게 했죠? dummy? d-u-m-y 라고 했으면 우리는 dummy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는데 이런 디렉토리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? 못 들어가겠죠? 그 다음에 hello.txt라는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에 만들 거 아니에요? 그리고 부모 디렉토리로 가니까 포직스의 상위 디렉토리로 가게 될 겁니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?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? Ctrl C에서 일단은 취소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 dummy 디렉토리 이거 삭제해야죠? rn-r dummy 이렇게 삭제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화살표 키를 눌러보시면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여기 있는 dummy 디렉토리를 만들고 dummy 디렉토리를 들어가는 부분에서 오타가 난 코드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엔터 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지우면 절대 안 되는 데로 들어가서 지우고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ampersand 두 개로 바꿉니다 그러면 하나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두 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와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기호입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걸 실행하고 디렉토리를 만드는데 성공했으면 얘가 실행돼요 얘를 실행했는데 디렉토리에 들어가는 걸 성공했으면 얘가 실행되는데 만약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다 디렉토리가 없다 그러면 실패를 하면서 그 뒤에 있는 명령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걸 했을 때 제가 얘기한 대로 잘 됐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? 포직스 디렉토리 밑에 dummy란 디렉토리를 만들어지고 그 디렉토리 안에 hello.txt라는 파일은 생성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이 부분부터는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? 엔터 쳤더니 dummy란 디렉토리는 생겼고 hello.txt라는 파일은 dummy의 밑에도 생기지 않았고 포직스 밑에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 디렉토리로 가지도 않았고 ls-r이 실행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실행되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 ampersand 두 개를 통해서 좀 더 정교하게 제어할 수가 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